네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베스트 투자 팁 시간인데요. 일단 어제 저희가 처음 강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또 도와주셨어요. 오늘은 PER이 어떤 건지 PBR이 어떤 건지 ROE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싼 주식을 찾아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싼 것인가를 좀 궁금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좀 알고 가자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그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기본적 분석은 이익이나 재무 딱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가 너무 많은 부분을 알 필요는 없다. 실전에서 딱 쓸 수 있는 내가 나쁜 종목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 영업이익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연속적으로 업종 간의 비교, 이 두 가지 연속과 업종 간의 비교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항상 증권회사 레포트를 보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PER, PBR, ROE 매출 채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볼 건데 여기까지만 딱 끝내시면 기본적 분석, 책 한 권을 마스터 하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딱 필요한 만큼 알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PR인데요. 사실 이제 P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정도를 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이 100이다라고 하면 주가를 나타내는 이익이 얼마인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의 주가 가격이 100이고 주당 이익이 10이다라고 하면 이 주식의 PER은 100을 10으로 나누면 10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죠. HTS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죠. PER이 업종 대비보다 높다, 낮다라는 건데 PER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낮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낮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바이오 종목들은 PER이 대부분 30에서 50인데도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운송장비 업종의 부품주 같은 경우는 PER이 4,5밖에 안 되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비교는 업종 대비로 했을 때 그 안에서 높다, 낮다. PER이 업종 대비가 높다라면 이주성은 좀 비싸구나 정도까지 알면 되는 거죠. PER이 업종 대비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싸구나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교는 항상 어떻게 3년 정도 흐름을 놓고 이 주식이 좋아지고 있다, 싸지고 있다, 혹은 이 주식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PBR인데 우리가 항상 보시면 PER과 더불어서 나오는 종목이 바로 이 PBR이죠. PBR은 주가의 순자산 비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의 순자산 비율도 역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삼성전자의 PER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PER이 2016년도에 13.18 그리고 2017년도에 9.4 2018년도에 6.4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이익이 잘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올해 반도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PER이 15.76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었을 때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 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PBR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주가가 그만큼 순자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BR이 낮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PER, PBR은 업종 내에서 높은지 낮은지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이 종목이 지금 비싸구나, 싸구나, 혹은 점점 비싸지고 있구나, 혹은 점점 싸지고 있구나 3년 정도 흐름을 비교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굉장히 말은 복잡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내가 돈을 얼마를 넣었는데 거기서 얼마가 이익이 나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ROE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맞추시면 나는 중수 이상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 ROE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오렌 버펫입니다. 오렌 버펫은 원래 투자 지표 보지 않죠.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기업의 내용과 미래를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 ROE죠. 왜냐하면 투입되는 자본 대비 실제로 장사를 얼만큼 잘하고 있냐를 구분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ROE는 장사를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다, 장사를 잘하고 있구나. 업종 대비해서 자기 자본이익률이 낮다, 장사를 못하고 있구나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 이 PER과 PBR과 ROE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상당히 주식을 기본적으로 울토당토하는 종목은 피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돼서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핵의 감사를 할 때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핵의 감사는 뭡니까? 부실하게 했을 경우는 바로 이 핵의 기업도 상당히 가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깐깐하게 핵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무제표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우리가 특별히 분수가 필요 없겠죠. 우리 개인 투자가 없고. 다만 한 가지 그 중에서 좀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매출채권인데요. 매출채권은 뭐냐면 쉽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지만 쉽게 보시면 외상으로 준 물건입니다. 내가 외상으로 줬기 때문에 받을 돈이 얼마냐를 보는 건데 이 매출채권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늘어나면 상당히 이상한 기업이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제품을 생산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한 제품을 일단 도매상이나 유통채널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회계상,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이 위치이동만 했지 실제로 제품이 팔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출채권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중수 이상됩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에 왜 공매도가 많은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이 괜히 셀트리온에 좀 딴지를 걸고 싶어서 공매도를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에 공매도가 많은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매출채권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2016년도에 셀트리온 매출이 6,700억 정도 잡혔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신생 바이오 기업치고는 상당히 큰 매출이었죠. 그런데 2016년도에 셀트리온의 매출채권이 6,685억이었습니다. 매출이 6,700억인데 매출채권이 6,685억이다. 물건은 팔았는데 대금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뭡니까? 전부 외상으로 물건이 깔려 있는데 문제는 셀트리온의 유통채널이 어디입니까?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재문제표를 딱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셀트리온이 있던 제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위치 이동만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의 대규모 공매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발달인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셀트리온이 상당히 어려운 걸 겪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진짜 램시마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뭡니까?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이 매출채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는가 안 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오늘 제가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을 보시면 PER이나 PBR, ROE, 매출채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정도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 얼토당토하는 주식은 좀 피해갈 수 있다. 우리가 분석을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찾아주는 좋은 종목에서 얼토당토하는 주식을 좀 배제하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